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가 내년 3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합니다. 현대백화점 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백화점과 그린푸드를 투자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각각 인적 분할한다고 공시했습니다. 두 회사 분할은 내년 2월로 임시 주주 총회를 거쳐 3월 1일 최종 확증됩니다. 양산은 주력 사업회사의 자회사 편입, 유상증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한편 현대백화점 그룹은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계열분리 가능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